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너 이제 백희성으로 못 산다고 다 들켰어 도망가라고 내가 도망가게 해준 듯잖아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왜 날 버리지 않아? 나 네가 안 가 정말 몰라? 정말 몰라? 네 정체 다 알면서 너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너 정말 몰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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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를 아프게 했어 너한테서 너한테서 악취해주고 그래서 다 알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내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아멘